상징적인 넘버 텐의 자태 참 신기합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크군요 하지만 넘버 텐도 내리끼리 하고 반짝반짝 한 것이 뭐 영양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양상태 영양사수만 쏘 어쨌든 간에 오늘은 넘버 1이 바깥에 나온게 아니라 넘버 텐이 바깥에 나와서 먹이를 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자마자 이렇게 바로 먹이 섭식을 시작하는군요 자 넘버 텐의 식사중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진짜 특이한 놈이다 굿